만나보기 누가 과연 뿔피리를 가져갔을까? 어떤 녀석이 내 뿔피리를 나의 뿔피리를 가져갔을까? 알았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보자 보자 닥쳐 여기구만 어디 당신은 델핀 할머니인지 약간 할머니인데 미녀 할망상인 여관 주인이구나 입 곱게 늙으셨네 다락방을 빌리고 싶소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어디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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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서 쉴까 그러면 들어와 유스게레드 아냐 들어와 무섭다 이거 나의 호위해 줘 나의 호위해 줘 나의 호위해 줘 나의 호위해 주고 나의 호위해 주고 나가 아줌마 어? 아 아 미친 너야? 다락방을 빌리라고 한게 너였어 사스가 델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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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들어와 유스 아 아 아 아니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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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잖아 무슨 일이오 델핀 왠 인형이오 무섭소 아 흠 그레이비어드 너는 드래곤보른 응 응 응 당신이 뿔필이를 가져간 사람이오? 놀라워 저는 제 상처에 나는 좀 더 키가 큰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어 내게 뭘 원하시오 탈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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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룹을 찾고 있는 그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을 더 많이 말할 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뿔피리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오?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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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것입니다. 그룹이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이럴 수가, 현재를 예치겠어. 그룹이 그룹이 생긴 것. 그룹까지 전혀? 드래곤몬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오? 아 이거 방금했지?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탈미오 자세히 말해주지 않겠어? 어떻게 드래곤들이 되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알고 계세요. 그녀의 옛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그녀는 그 드래곤을 죽일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녀는 그녀의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래곤의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그녀의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사라진 마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를 죽이러 가자고? 조비가 덜되었소. 너의 마음을 기다려야 해. 카인스 그룹에 만나야 해. 그곳에 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해. 그것은 더 좋네. 카인스 그룹에 올라가자. 와 묘약 챙길거 개 많고 니 먼저 가있어 어디서 이런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야 장공 일단 가자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나와 한잔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비켜 비키라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술 낮술을 캐 가 좀 길막 오지고 아 좋은 검이 있다고? 진짜? 아니 이거지 야 무겁다 무거워 이거 일단은 버리고 한손거 이것도 있어 양손 대검 30짜리 게다가 개 가벼워 쓸만한 거 같아 서리 피해 없어도 오키씨 양손 대검 좋은 거 같다 이거 그치? 임페리얼 활 버리고 왜 이렇게 무게가 많을까 해? 너한테 좀 맡겨도 될까? 어 너한테 이거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집방에 다 갖고 있어 무게가 또 어디서 나가는 거냐? 무게가 또 어디서 나가는 거냐? 이거는 거의 무게 없고 와 무게의 한계를 늘리는 그런 건 없나? 잡템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나 내가 어? 스벤이다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잘 모르는 것이야 그래? 부탁하나 해도 되겠죠? 어? 됐어 어? 됐어 나도 그러면 촛불 좀 켜볼까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실수야 촛불 켜도 딱히 어 던전에 들어가야 밝아지겠다 이건가? 아 이거 이거 대검 5QC 양손 대검 좋아요 더 공속 빠른 걸로 데미지 1 높고 아 뿔피리 뿔피리를 주고 가자고? 그러네 뿔피리다 너 먼저 가 있어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드래곤들이 매장된 위치를 탐색한다는데 뿔피리를 갖다 주고 요새로 가서 가는게 좋겠다 그치? 아 윈드 헬름으로 가서 가자 오케이 뿔피리 갖다 주자 뿔피리 주로 왔습니다 흠 뿔피리 주로 왔습니다 그니까 윈드 헬름으로 그러려고 이건 뭐야 보워리 형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 respir 쁠필이 가져왔어 저기 밖에 계신가보다 어디 계시지? 아닌데 다들 뭘 하고 계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뭘 하고 계셔 다들 현재 타임 갖고 계시네 이쪽이다 어? 일로 오는 게 아닌가 아닌가보네 아는 게이르 형 이 현자들이라 이거 훔치는 순간 걸릴 것 같아 개쎄서 세이브하고 뭐 있나만 볼까? 그리고 현자형 뭐 있나 볼까? 현자형 와 진짜 훔칠 거 없어 사실가 현자 맨몸으로 싸우는 현자들 이런 거 읽으면 뭐 올라갈려나? 에이 까비 현자형 응 진짜? 가자 아 좀 밝으니까 괜찮네 아 좀 밝으니까 괜찮네 아 좀 밝으니까 괜찮네 인생의 급함이 없는 거 보소 어 여유를 즐기는 현자형 너무 쎄다 음 음 다 다 다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면 돼요? 굿 굿 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기 오 드래곤 모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겠어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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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뭔 소리야? 가면 돼? 아닌데? 어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아우 시끄러워 신입생 환영해 도바퀸, 그레이비엔드의 목소를 맛있네요 하이 호로트가드가 담아요 도바퀸, 그레이비엔드, 그레이비엔드 우와 짱이다 미안해 그냥 한번 써본거야 나 이걸로 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까? 힘들거 같은데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드래곤들이 매장된 위치를 탐색하러 마국간으로 가서 하이 호로트 여기서 야 윈드 헬름으로 가자 전부 여기로 가 하네 하네 하이 호로트? 하이 호로트의 호로트는 하이 호로트는 하이 호로트 윈드헬름 마곡감 발견 큐우우우 여기가 윈드헬름이구만 정말 놀라와 반갑습니다 윈드헬름 구경좀 할까 온김에? 윈드헬름 구경좀 할까? 온김에? 엘사? 아 이누나 이누나 사람이 아니지? 약간 엘프라 그래 엘프라 아 스톰클록 군이 여기야 윈드 헬렌 아 아니야 저거 엘프라 그래 엘프라 왜냐면 아까 전에 진짜 이쁜 애들도 있었잖아 저거 엘프라 그래 다크엘프 뭐 이런 애라 그래 아 으흐흐흫 흐흫흫 흐흫흫흫 애들 얼굴이 다 똑같은거 같냐 다 잠겼잖아 야 여기네는 무슨 궁전이 똑같은 소리 하네 바로 이렇게구나 반갑소 왕이시여 족장을 위해 이곳은 힐을 윈드 헬렌에 대해 알려주시겠소이까 여긴 잘생겼네 족장이 흐흐흫 그거를 알고있어 그거를 알고있어 그거를 알고있어 몇몇 기다려주시겠소 탈로스 가이좀 그거를 고정하네 그거를 간다 그거를 공간을 지켜보네 내가 아직도 너희들 모두에게 다 벗겨야 할 것 같냐 투어 리그 투어 리그는 다른 야우를 공간에 대한 문구였는데 누가, 누구든 내가, 내 해서 어떤 정보를 필요한 거 같냐 서로가, 너희가 다 ready 많은 이를 생각해, 아직 도움을 받는 것 같아. 그럼 아기들에게 죽는 것 같았다. 우리는 우리의 지방을 오래 죽였다. 우리는 평가에 대한 비율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 있는 것 같은 것들은 아직도 얻어져. 그럼 스카이의 고객을 잊어. 우리는 가족을 생각해. 몇 가지의 그녀와 아들아들은 계실행을 수 있는 대로? 우리의 가족들은? 엘프 듣는 데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랍 당신의 말은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다, Ulfric.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High King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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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은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할 것입니다. 네, 빠르게, 나는 일찍 일찍. 뭐야 내가 꼭 들었어야 된다 이 대화를 2층 가보자 어 그래 뭔가 되게 복잡하구나 어 여기 뭐가 있네 훔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훔치면 걸리잖아 그치 정신이 나갔구만 눈 모양 안 뜨면 안 걸려? 사람한테 훔치는 것만 눈 모양 뜨면 안 떠 걸릴 수 있는 거구나 어 여기 진열장 털면 좋은 무게 엄청 많음 진짜 진열장이 어디여 여긴가 훔치라는 소리야 그러면? 훔치라는 소리야 그러면? 형님의 정신이 없긴 하지만 정신이 없지만 정신이 없긴 생각 훔치라는 거 병역 여기가 다 병역 아 다 여기서 자고 있네 여긴 뭐야 감옥이야? 여기 뭐하는 데에요? 감옥이구나 어 어두워 흥? 흥? 이거 해도 뭐 별로 안 밝어 오히려 밖에가 더 여기 갈 때는 좀 괜찮은데 뭐 좋은 북이 있다 그래서 뒤졌는데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일단 1회차 때는 그래도 스토리 메인 퀘이스트 중심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까 받은 퀘스트가 뭐야 그래 이거 해야지 어 나가자 일단 나가자 수치 조절을 못하겠어요 퀘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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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볼까? 끄면은 그냥 어딜 가나 다 똑같다 그치 어딜 가나 다 똑같아 끄면은 탈로스의 상황 어 어? 아까 걔가 탈로스가 나쁜 나쁘다고 한 것 같은데 탈로스의 상황을 알고 탈로스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 엠파이어 누구야 사람이야? 탈로스의 상황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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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미녀를 발견했구만 또 하나의 미녀를 발견했구만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 칙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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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내가 어두운 게 조금 단점이야 아내가 어두운 게 이렇게 하면 안 어두운데 이렇게 할까 그냥 괜찮은데 아내가 어두운 게 오 아니 아 아 아 아 아